한결이 또 퇴 이상하게 해 놓고 막 까부까부하고 놀고 있으면 끝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그렇지 막 그래서 M은 착하게도 M, U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U, U, U 중에서 G는 뭐 같은데 같은데 여기선 G 합치니까 M, M, M 오케이 뭐지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C, C는 뭐 중에서 SK, 중에서 Q, U는 뭐 중에서 중에서 몇 가지 소리가 C, T는 착하게도 합치니까 C, C, T 오케이 이 친구는 T, T는 착하게도 T, O는 뭐 중에서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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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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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주 또롱또롱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 여기서는 A 두번째 대표 소리 그 다음은 P는 착하게도 F 합치니까 TOP TOP OK 이 친구는? MOP M은? O는 뭐 중에서? O O 중에서 두 번째 대표 소리 A P는 착하게도 합치니까 MOP MOP OK 다음 이 친구는? HOG HOG H는? U는 뭐 중에서? 중에서? O G는 뭐 같은데? 여기선? 합치니까 HOG HOG OK 다음 얘는? HOG HOG 거꾸로 하면 안 돼 POT P는? O는 뭐 중에서? O O O T는? T 합치니까 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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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OK 이 친구는? R R은? 착하게도 R U는? 뭐 중에서? 중에서? O 몇 가지 소리가? R R R N은? 착하게도? N 합치니까 R R R U H N H N N U 착하게도, u는 뭐 중에서, 중에서, t는, t, 합치니까, not, 이 친구는, sun, s는, s, u는 뭐 중에서, 중에서, n은 착하게도, 합치니까, sun, sun, okay 잘했습니다. 오늘은 짝수 하게 되니까, 집에서 잘 꼼꼼하게 복습하세요.